안녕하세요. 예쁜 최정호사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1월 26일 퇴근을 하고 또 긴급 소식이 들어와서 빙지를 하긴 참았는데 빙어가 계속 나와요. 당그면 나오고 당그면 나오고 2거리, 3거리, 4거리, 4거리, 다거리 다거리는 뭐예요? 반을 숫자대로 다 걸렸다는 거예요. 너무 잘 나와요. 여기 빙어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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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통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빙박은 가능하지가 않고 당일치기로 오면 됩니다. 왜냐면 얼음이 10cm 이상 되면 빙박이 가능한데 거기에 많이 못 미쳐요.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 6, 7시 오는 분들은 이곳으로 안내를 해서 이빠이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해줄게요.